예수님! 크레비야 뭐해? 아무래도 맛있는 크레비스입니다 저는 흑둥이 배가 있는 마리나 베이징 흑둥에서 일정도 하고 싱가포르 하나 상중인 머라이언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머라이언 상이 있는 샘토상 와우 저는 에이핑크가 뛰어놀 수 있는 유니범 유니범 와우 그들은 정말 잘 라이브 한다고 그죠? 당연히 우리 팬덤들이 있는데 잘 알아야죠 그럼요 네 그럼 지금 에이핑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싱가포로에게 팬덤분들을 만나볼까요? 네 싱가포르 лагors 한개 오 어 어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